뒷부분 뒷부분 할텐데요 다시 생각날까? 하면서 G D- 나이시죠 D G D 여기 멜로디 멜로디니까 D E-b-maj7 여기서 D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E-b-maj7 하지만 요것도 E-b-maj7이니까요 요 부분이 E-b-maj7이죠 음 그리고 여기서 D-maj7 폼을 잡아주는거에요 이렇게 하면 D-maj7인데 그죠 하나만 바래로 다잡으면 D-maj7이죠 근데 반은 올라가서 E-b-maj7이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잡아 잡아주면 E-b-maj7이죠 근데 여기 있는 E-b-maj7도 반은 올라가야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 E-b-maj7 똑같습니다 똑같고 맨 뒷부분에 또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되는데 등이 있는지 한 다음에 G 다음에 많은 날이 지나고 네 E-b-maj7에서 한키 반이 내려오게 되죠 한키 반이 내려와서 E-b-maj7 다음 네 그 다음에 F-d-maj7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F 잡아주시고 6번줄 그 다음에 3번줄 1-b-maj7 1-b-maj7 F-d-maj7 아까 잡아줬던 G-d-maj7 이게 G샵에서 G 또 내려가고 F샵 F까지 내려가니까 요건 필요없이 두개만 잡아주시면 되죠 3-b-maj7 쓰러져가는 너에게 그 다음에 또 A-m-1 2-b-maj7 다시 찾아와 그 다음에 생각이 나겠지 또 똑같이 네 고디는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